하... 우울하다. 하... 우울하다. 이야, 첫 끼 짜장면 쉽지 않다. 응? 지금한테 아침 10시야.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진짜 짜장면 도둑이거든?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아침 10시에 나는 짜장면 그리고. 나는 짬뽕파인데. 그냥 집 근처에서 먹으면 되지. 그런데 오늘 올해가 사실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블랙데이. 블랙데이? 아, 블랙데이가 이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을 그렇게 재미삼아 블랙데이로 정한 거네. 그냥 짝꿍이 없는 사람들인가.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블랙데이를. 그렇지, 왜냐하면. 짜장면. 우와, 뭐야? 짜장면계의 에르메스다. 봐봐. 우와, 이거 뭐야? 와, 향이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와, 미치겠다. 너무 맛있다. 짜장면계의 에르메스다. 우와, 이거야, 이거. 일단 밥 먹자. 그냥 짜장, 여기 간 짜장 먹어. 아니면 난 윤희 짜장. 김종면이잖아. 나 면을 또 좋아하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최초고. 처음 이거 이게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한 거. 오우. 오우. 이건 뭐야? 왜냐하면 이게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만났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닭 한 마리 짜장. 아, 쟥밥 짜장. 아, 쟥밥 짜장. 오우. 닭 한 마리 짜장. 이거. 어?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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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한 마리 짜장. 닭이 진짜 올라와 있는 거야. 짜장면하고. 나 맛있겠다. 우와, 대박이야. 우와, 나왔어. 우와, 대박이야. 우와, 나왔어. 잠깐만. 어디 있었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살찌어 줬어. 어우, 이거. 맛있겠다. 우와, 형 냄새도 너무 좋아. 옛날 그 옛날 통닭 맛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게 얼마예요? 25,000원 오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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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와 너무 맛있겠다 여기 특징이 면이 얇아요 면발이 그러면 두꺼우면 이게 잘 안 어울려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맛있게... 와... 야 이렇게 퍼지는 형 맛있게 뜨끈대 와 이렇게 퍼지는 형 맛있게 뜨끈대 와 맛있어 보인다 어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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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어 미쳤어 오우 아우 야... 야 그럼 이거를 아... 아이고 아 맛있겠다 이건 다른 짜장면이야 봐봐 이 껍데기를 껍데기를 떼봐요 일단 한 입 먹고 시작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미치게 배불대 이거 껍데기 떼? 네 껍데기를 하나 떼서 응 껍데기를 하나 떼서 응 이렇게 해서 짜장면을 이 위에 얹어요 이렇게 오오 다 껍데기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러면 짜장면을 입에 넣고 한 입 먹어도 되잖아 아 이게 왜냐면 껍데기랑 같이 먹어야 겉바속촉이거든 아 아 자 먹어보자 먹어봐 우와 음 우와 이거 그래? 아 아유 맛있겠다 겉에는 바삭하고 형도 겉바속촉이잖아 겉은 바삭인데 속은 촉촉합니다 우와 됐지 그런 거예요 우와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우 첫 끼에 짜장면이랑 프라이드 치킨이 힘들 줄 알았는데 진짜 짜장면이랑 먹으면 맛있게 통닭을 튀겼네 네 맛있다 근데 느끼하지 않는데 이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닭다리에다가 형 잠깐만요 닭다리에다가 면을 말아가지고 한 번에 쭉 빼먹는 거거든요? 짜장면하고 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싹 쑥 빼먹는 거예요 와 저거 저거 어 야 오 잘한다 음 식감도 너무 있어 야 근데 예인이랑 와야 되는데 아 나른하다 배부르니까 가자 형 가자 배불러 아 진짜 배부르다 나 걸어가도 돼 나 여기서 걸어서 가면 운동도 되고 나 여기서 우회전해서 우회전한 다음에 바로 가면 올라가면 난 지금 바로 가까워 뭐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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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부산 가는 길이잖아 나 이거 좌회전해야 된다니까 형 여기 부산 아니 우리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피날레 할 때가 있거든 피날레 할 때가 있거든 피날레 할 때가 있거든 형 진짜 이거 마지막이에요 형 진짜 마지막 어디를 네 닭다리에 또 먹자고 마지막인데 이게 아 좀 멀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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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어딘데 넷 이임 넷 넷